광주 남구와 전남 나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상호기부를 했습니다. 지난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나주시와 남구의 공직자 30명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상호기부해 협력의 의미를 다졌습니다. 각 공직자들이 기부한 금액은 양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.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.